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노아 다육입니다 오늘 날씨는 살짝 해가 반짝 나서요 하우스 안에는 그래도 포근한 것 같습니다 이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다 잘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오늘 노아 다육에 착한 국민이 아이들 오늘 또 이쁜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시고 찜도 해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다육에 2,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0원짜리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택배를 흙은 털고 식물만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흙은 털고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포트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00원짜리 아이들은 포트채 못 가고요 큰 아이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아이들 2,000원짜리 말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화분채 보내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2,000원짜리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쁜 아이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새 포트에 5,000원에 해드립니다 노아 다육은 인천 남동구 비루대로 895-1번길에 이체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프릴입니다 프릴 수연이죠 프릴 수연이 이렇게 아주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렇게 입장도 아주 두툼한 색깔도 빨갛게 물들어있는 이런 프릴 수연이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3개에 5,000원에 드립니다 프릴 수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누비 틴트인데 코끝이 이렇게 예쁜 누비 틴트가 인기가 너무 좋았나 봅니다 싹 판매가 돼서 4개 남았습니다 코끝이 진짜 예쁘죠 누비 틴트가 이렇게 예쁜 누비 틴트는 2,000원씩 하고요 3개 5,000원 합니다 이 아이가 또 우주목이죠 호빗 우주목입니다 호빗인가요? 우주목인가요? 우주목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고요 우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우주목이 있고요 아주 큼직하고 튼실하고 목대도 굵게 있는 이런 아이를 2,000원에 드립니다 3개 5,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흑겔입니다 흑겔이가 또 인기가 좋죠 흑겔이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입고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3개 합식해서 이렇게 기르시면 한몸처럼 예쁘겠어요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흑겔이 금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흑겔이 금기가 있죠 흑겔이는 이렇게 금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다 거의 금이 들어있습니다 금기가 다 들어있는 흑겔이 이 아이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분홍용월입니다 분홍용월도 엄청 자구를 잘 어울리는 아이죠 이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 귀엽죠? 다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용월 이쁘죠? 분홍용월은 자구를 잘 달고요 이 꼬지도 엄청 잘 됩니다 이 아이가 이 꼬지도 잘 되고 그런 아이 분홍용월 3개 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황금염자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금이 나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3개 5,000원에 드리고요 퍼플 딜라이트는 진짜 예쁘죠? 진짜 퍼플 딜라이트는 여름에도 항상 이렇게 퍼플색을 내고요 보라색을 내는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우와 이쁘죠? 한 포트가 이렇게 얼굴이 3두도 있고요 이렇게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3두, 4두, 2두도 있네요 2두도 있는데 밑에 자구가 뽀글뽀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 한 포트는 2,000원에 드립니다 한 포트에 2,000원 세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펜댄스죠? 펜댄스도 엄청 묵었는지 하얀 분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얀 분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 이런 아이도 2개 5,000원 묵어야만 이렇게 분이 뽀삭이 올라온답니다 묵은 등이 펜댄스고요 알갱이도 동글동글하죠 이런 아이들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마커스입니다 마커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에 자구가 뽀글뽀글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서도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고 마커스는 살짝 막 크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잘 달궈졌습니다 이렇게 마커스는 잘 달궈면서 키우면 아주 이쁘답니다 목대가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잎꽂이도 잘 되는 마커스가 있고요 한 3개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합식하면 엄청 완전 한몸 자연군생처럼 앞처럼 대풍군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가 3개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빛이 후리대입니다 빛이 후리대 아주 이 빛이 후리대는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주 매력있죠 그 아이가 또 묵으면 형광빛으로 바뀌는 빛이 후리대고요 2,000원에 드립니다 한 포트에 2,000원 세 포트에 5,000원에 빛이 후리대고요 또 여기는 나디칸스인데요 와 나디칸스도 인기가 엄청 좋았나 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나디칸스가 꽃이 피면 또 메밀꽃처럼 하얀 꽃이 핍니다 입장 자체만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요 입장 자체만도 예쁘고요 이 나디칸스도 키우기도 무난하고 아주 잘 자라는 아이고 키울 때마다 이렇게 재미를 주는 아이죠 꽃을 보여주는 꽃이 이렇게 지금 다 꽃대가 몰려 있고요 금방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봄대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디칸스 3개 5,000원이고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가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이렇게 빨간색의 프리티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얼굴이 한 4두씩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4두 5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다 한 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몸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티가 있고요 또 여기가 집시입니다 집시 집시도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목대에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집시 이렇게 밑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죠 이런 집시가 있고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가 아주 따글 따글하게 잘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겁고요 이런 아이들 네티지아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밑에 목대에는 자구가 잔뜩 올라오고 있고 이런 아이들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내년부터는 또 다육이값이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또 어떻게 올라올지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있을 때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티지아는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아란타인데 이 아이도 다산의 여왕입니다 이 아이도 다산의 여왕이라서 이 아이도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한번 키워 보시고요 아란타도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러우입니다 러우가 이렇게 지금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입장이 두툼하죠 이 러우는 진짜 가격도 착한데다 이렇게 예쁘기까지 하는 아이입니다 얼굴수도 많고요 얼굴수도 많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에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 이렇게 밥이 풍성한 미니 염자도 있고요 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라울입니다 라울도 이렇게 생활생활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 라울입니다 목대도 있고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머리수도 많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 3개 이렇게 합식하면 중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품은 이런 아이들 한번 데려다 나올 국민 다육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국민 다육이 나올 한번 키워보시고요 또 이 아이는 청구지 묘입니다 청구지 묘도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드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 입장 자체가 아주 빨갛게 깊숙하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3개 5,000원 이 아이는 3개 정도 이렇게 합식하면 풍성하고 진짜 이쁘답니다 저도 3개 합식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3개 하면 진짜 풍성하고요 너무 이쁘답니다 살짝 농안 화분에 심어주면 진짜 이쁘요 청구지 묘도 3개 5,000원이고 이 아이는 덴트라 잼이죠 덴트라 잼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노제트도 이쁘고요 이 노제트 자체가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지금은 물이 살짝 덜 들었습니다 물은 덜 들었는데 이 아이가 물 들면 진짜 이쁘죠 덴트라 잼이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매직 잼 골드입니다 매직 잼 골드가 샤악 노랗게 아주 완전히 국화 코스니처럼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3개 5,000원 너무 괜찮죠 이 매직 잼은 살짝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도 3개 하면 이 정도 됩니다 3개 5,000원에 합식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로치입니다 로치 로치가 아주 밥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도 있습니다 우와 얼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보내주십니다 거의 밥이 진짜 풍성하고 좋습니다 로치는 노랗게 물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3개 5,000원이고 이 아이는 밀로티라는 아이입니다 밀로티 살짝 털이 보송보송하게 붙어있는 밀로티입니다 이 아이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목대 밑에 자구를 잔뜩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털이 붙어있는 아이들이 또 물들면 진짜 예쁘죠 오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이 아이 밀로티 2,000원에 질이고요 3개 5,000원에 질입니다 또 이 아이가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요즘에 한참 꽃을 보여주는 진주 목걸이 꽃이 지금 다 살짝 오므려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꽃이 또 낮에 햇빛이 짱 뜨면 여기 꽃이 또 활짝 핀답니다 이렇게 있고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그라노비아입니다 그라노비아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는 이렇게 꽃송이처럼 활짝 펴는 그라노비아 엄청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라노비아는 알사탕처럼 여름에는 딱 동그랗게 입을 모으고 잠을 자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그라노비아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백화 백화인데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이 별의 눈물이 목대가 생깁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하얀 꽃이 피는 별의 눈물 백화고요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넥스입니다 넥스 빨간색으로 물드는 넥스 지금 물이 들고 있죠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풍성한 아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런 아이들 2,000원에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있는 블루 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블루 엘프는 2,000원에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까라솔이죠 까라솔이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까라솔은 꼬집기 한번 해보시고요 까라솔 데려가셔서 생장점 부분을 꼬집어주면 풍성하게 자구를 많이 올립니다 이 아이 한번 켜보시고요 까라솔은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멘도사입니다 알갱이가 동글동글하게 너무 귀엽죠 저는 초보 때 이 아이에 반해서 제일 처음에 키우기 시작한 아이가 이 멘도사입니다 이 아이 멘도사 엄청 꼬지도 잘 되고요 아주 동글동글 보라보라하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멘도사 2,000원이고 3개 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홍옥이죠 홍옥도 아주 동글동글 반질반질 윤기가 잘 잘 흐르는 이런 홍옥이 또 있고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홍옥이 있고 3개 5,000원이고요 또 유족복입니다 유족복 유족복이 아니라 소인재네요 소인재입니다 소인재도 물들면 빨간색으로 물들고요 이 소인재는 살짝 목대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살짝 물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죠 물 저장할 곳이 없어서 물을 살짝 자주 줘야 하는 편입니다 유아이는 소인재 유아이는 3개 5,000원이고요 유아이가 또 조이 스틀러크 금입니다 옛날에 조이 스틀러크 금이 머리 하나에 8,000원씩 했습니다 요즘에 착해졌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3개 5,000원에 질입니다 유아이가 또 페러독스 2인데요 페러독스 원종 페러독스입니다 완전 후레늄가 했습니다 저는 완전 후레늄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드는데요 원종 페러독스입니다 하얀 분도 바르고 있고요 완전 이 자구는 여기는 생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자구가 잔뜩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원종 페러독스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구들을 이렇게 생장점의 부분에서 자구가 엄청 올리고 있는데요 자구를 이렇게 이런 아이들 오늘 2,000원에 우와 너무 착한데요 이렇게 큰 질감 사이즈인데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3개 5,000원입니다 원종 페러독스 완전 후레늄하고 너무 닮았죠 이런 아이들 한번 길러보시고요 유아이가 또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리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이런 아이도 3개 5,000원이고요 유아이는 퍼프죠 퍼프 목대가 이렇게 외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퍼프 외목대로 한번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목대가 외목이라서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토페리가 돼 있습니다 3개 5,000원의 질입니다 유아이는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하얀 분을 엄청 많이 바르고 있네요 방울복랑도 아주 오래된 아이는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입장 자체가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 또 너무 귀엽죠 새순이 이렇게 생장점에서 새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분도 엄청 바르고 있고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런 아이들 3개 5,000원에 너무 괜찮죠 이렇게 알갱이가 동글동글하고 분이 엄청 많이 발라져 있어요 3개 5,000원의 질입니다 유아이는 엑셀런트입니다 엑셀런트 엑셀런트는 또 이렇게 또 꽃이 수미미티 꽃하고 비슷한 꽃이 핀답니다 유아이가 핑크색의 꽃이 피는데요 너무 이뻐요 색깔 자체만도 빨개가지고요 꽃처럼 이뻐요 지금 꽃대입니다 여기 핑크색의 꽃대입니다 이렇게 있고 3개 5,000원이고요 연봉이 또 있고요 연봉 얼굴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연봉 여름에도 이렇게 상상 위 색깔을 내주는 연봉입니다 연봉이 이렇게 있고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러블리 로즈는 진짜 인기가 짱이죠 이렇게 아주 알갱이가 통글통글한 통실통실한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합식해놓으면 진짜 이쁘겠어요 완전 광얼큰입니다 얼큰이 얼큰이 러블리 로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 한개는 또 2,000원이고 3개는 5,000원입니다 3개 5,000원 너무 괜찮죠 이렇게 알갱이 큰 아이들은 하나에 3,000원씩 하더라고요 네 여기 2,000원이고 3개 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착할 때 품어 보시고요 네 또 내년부터는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니깐요 내년 올라오기 전에 얼른 다 데려가시고요 이렇게 큼직해요 알갱이가 오 아주 얼큰이죠 네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인이 그렇게 이쁜 아인지를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이 당인이 색깔도 이쁘고 하얀 분도 올리면 너무너무 이쁘고요 네 이 아이 한 5개 정도 합식하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저는 4개 합식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렇게 이쁜 아이를 한번 데려다 길러 보시고요 이 당인은 있어도 또 데려가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드는 당인 네 백분도 뽀삭이 올리는 아이 네 이런 아이 한번 데려다 길러 보시고요 네 당인입니다 당인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엽 속록이죠 네 한엽 속록이 아주 반질반질 눈기가 나는 한엽 속록 빛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빛이 나죠 네 이 아이가 또 꽃이 피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여기 다 꽃대로 물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다 꽃댑니다 이게 네 이런 게 다 꽃댑니다 네 꽃이 피면 아주 너무 이쁘다는데요 한번 꽃 피기 전에 데려가셔가지고 꽃을 한번 보시고요 오 반질반질합니다 윤기가 아주 윤기가 잘 잘 흐르죠 네 얼굴은 사두 거의 사두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사두씩 사두씩 돼 있고요 5도 있는 사두네요 다 거의 사두인데 이 아이들은 강몸일 수 있습니다 한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다섯 대네 밑에서도 자구를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2,000원이고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가격도 너무 착한데요 네 여기 천호엽 변경입니다 천호엽 변경 노랗게 이렇게 라인은 또 노란색 진한 노란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네 이런 천호엽 변경도 엄청 이쁘죠 네 이런 노란색의 또 천호엽 변경도 한번 켜보시고요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비치전이라고 합니다 비치전 네 비치전이라는 아인데요 이 아이가 2,000원입니다 네 특이하게 생겼죠 알로에 살짝 알로에를 닮은 듯 하고요 가시는 또 달려 있습니다 가시는 아픈 가시가 아니고요 그다지 아픈 가시는 아니고 이런 알로에처럼 생긴 이런 아이가 들어와 있고 비치전이라는 아이고 한번 켜보시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밥이 풍성하게 생겼죠 네 이런 아이는 2,000원이고 3개 5,000원 이렇게 얼굴이 막 5두씩 돼 있고 이렇게 4두씩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3개 5,000원이고요 부용입니다 부용 네 부용도 어우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봄되면 진짜 이뻐지는 아이죠 이 부용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 아이는 살짝 강몸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풀러보시면 강몸일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은 2, 4, 5, 5, 5두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5두씩 네 거의 5두씩 돼 있는데요 네 부용 2,000원에 드립니다 3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수자나이입니다 수자나이가 우와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5,000원씩에 구매한 것 같은데요 수자나이 네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자나이가 꽃 향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 꽃대는 다 물려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네 꽃 향기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수자나이 3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오르비 콜라리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 판매가 되고요 네 또 입고가 된 아이 오르비 콜라리스 이 아이가 물들면 핑크색으로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오르비 콜라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서 자국 잔뜩 올리고 있고 네 이 꽃도 하나 가득이 지금 이렇게 목도리로 빙 둘러서 자국가 달려있는데요 여기가 물들 모습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이쁜 색깔을 내면서 물이 든답니다 네 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뮤즈 네 뮤즈라는 아인데요 여기 색깔이 싹 물이 들었습니다 네 뮤즈 이렇게 있고 네 이 아이들도 다 꽃대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다 꽃대인 것 같습니다 네 뮤즈는 또 3개에 5,000원에 드립니다 줄리아나가 다 또 나가고요 이제 3개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줄리아나 네 줄리아나는 한 7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3개에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